일본이 거의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1분 1초를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것이 10.0이 될지 9.3일지 9.1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소한 동일본 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9.1보다는 더 클 것이다. 그렇게들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학자분들은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와태현에서 그 이치노회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지진이 발생지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유트시시간이고요.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5시 54분 08초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70.2km입니다. 4.3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이게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 4.3이지만 최소한 이와태현 금방의 도시들은 지진을 어느 정도의 흔들림을 느꼈을 겁니다. 최근에 지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와태현 같은 경우 우선은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 전에 규모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한 히스토리들이 그러한 이와태현의 7.2의 강진이 이제 얼마 뒤에 그 동일본 대지진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뭐 센다이아가 멀지가 않으니까요. 지금 위치가 미야기현 해역에서 그때 그 3월 20일이었죠. 지난달 7.2, 7.0으로 다시 바뀌었죠. 처음에 7.2에서 7.0의 강진이 있었죠. 그때도 이와태현과 후쿠시마 쪽에 영향을 줬습니다.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또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그 2월 13일 7.3 후쿠시마 앞바다 그리고 3월 20일 한 달 뒤 3월 20일 미야기현 해역에서 앞바다에서 7.2 강진 그 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 결국엔 이와태현 이와태현의 여기를 보시면은 이와태현 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내륙 지진이란 말입니다. 내륙으로요. 만약에 이 지진이 3월 20일처럼 7.0이 발생을 한다면 이와태현 여기 지금 이치노에에서요.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상황은 1척 즉발 1분 1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드렸었죠. 그때 그 네팔에 카투만두 8천여 명 사망한 거 그때 지진의 강도가 강하지 않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이란 5.2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쪽에서요. 그 다음에 아 그 뭐죠 어디죠. 아이틀에든지 그 보통 한 6점대에서 7점 정도로 왔다갔다 7.0 그 정도 왔다갔다 하는 피해에 뭐 엄청난 몇 천명에서 많게는 몇만명 이상을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아 이렇게 뭐 자주 지진이 발생하니까 마음을 놓고 있다 우리 일본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순간입니다. 그냥 순간.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말 그대로 순간이에요. 이렇게 요번엔 내륙지진이었죠. 내륙지진이 요번에 4.3이 아니고 한 진짜 6.3만 됐다 하더라도 6.3만 됐다 하더라도 피해가 컸을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본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떤 마지막 열차처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 상황도 여기 있는 지진은 최근에 전체가 아니라 이와떼안 이치노에 오늘 오후 5시 54분 08시에 발생한 요 주변에서만의 지진입니다. 이슈노마키 4.2 4.2 그리고 오우나또 4.6 계속 경고했던 지역들 다 여기도 무즈시 4.8 다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아우머리 쪽에 무즈시하고 다음에 오로카쇼무라 핵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계속 경고했었던 거 여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즈나의 후르카와죠 야마다 이슈노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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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다 이 주변으로 지금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진 이와떼안 이치노에 지진은 이슈노마키 7.0 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서 여기 찍힌 겁니다. 미야코 4.6 미야코는 제가 기억이 나네요. 미야코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일본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바로 얼마 뒤에 그냥 이슈노마키 7.0 때린 거죠. 이 지진이 생각합니다. 지금 아우머리하고 멀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진이 아우머리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보시면 아우머리하고도 멀지가 않아요. 로카쇼무라 무조시다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원전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국가예요. 후쿠시마 쪽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에 수많은 원전이 있는데 허카이도의 도마리 원전도 경고를 잘 많이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여기 아키타 보이죠. 아키타 여기 저기 서일번 대지진을 동일번 대지진 이전에 우리가 이제 동일번 동쪽에서 났지만 아키타 이 정도에서 지진이 얼마 전에 났었죠. 이 지진이 이 지진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키타 헛가이더와 아키타에서 과거에 지진이 나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키타 바로 대한민국으로 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뭐 요나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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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대만하고 가까운 곳이죠. 오히려 오키나 현 보다 다 가까운 곳입니다. 요나쿠니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이 근처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틀 전에 홍천에서 지진이 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 이쪽 라인이 지금 이 라인이 지금 무주공사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 아무런 방파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는 거 아니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면 지금 중국 마저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 가지고 중국이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역시도 그 이틀 전이었죠. 림펀스 림펀스 홍동 CN에서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림펀스 같은 경우도 위치가 한 이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림펀스에서 지금 베이징과 진안 이다 중국의 중국의 제팡진 그 진후 진취가 있는 곳이에요. 군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이 다 이쪽에 무슨 얘기냐면 군 화학 공장들 위험한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난징도 있죠. 난징도 여기 여기는 대만과의 관계를 위해서 난징 군부가 여기 있습니다. 다 이게 멀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산샤댐 역시도 여기서 멀지가 않습니다. 시안 산시 시뻥 이면 우한 한 요정 되겠네요. 이 정도 산샤댐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서 이 근처에 이 라인이 이게 다 화학시설물 공장들이 많고 원전도 많습니다. 이 근처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바로 또 다 원전 폭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긴 거에요. 좌우로 해가지고 이게 밑에서도 지금 대만에서도 치고 올라온 대만에도 지금 구의산 다투나와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요나쿤이 좌우 밑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